안녕하세요. 빛나는 송파,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우리 오세훈 시장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오세훈 시장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? 바로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했던 그 관광지로 서울을 만든 곳입니다.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때 여러분, 서울시에서 부정부패에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? 그 정도로 믿음직한 시장의 바로 우리 오세훈 후보입니다. 여러분, 임기 1년 있는 시장인데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시장에 써먹을 수 있는 시장이 누구겠습니까? 오세훈 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민생을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는 시장은 오직 오세훈 밖에 없습니다. 저희 송파구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주고, 풍랍동을 개발해주고, 그리고 잠실 사륙동에 중학교를 두려워줄 수 있는 후보는 오세훈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부산동부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선경 구의원을 다음 주자로 지명하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